도서니 힐링숲 도서니 힐링숲 안녕하세요. 도서니 힐링숲입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구독자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또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 또 읽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에 관한 좋은 것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소개할 책은 1860년 미국에서 태어나서 1910년 이 책 소중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지혜를 쓰신 웰레스 워터스의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은 이 책을 완성한 후에 얼마 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거듭되는 실패를 경험하고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되는 지혜와 얼리 방법을 확립하여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쇼펜하우어, 엘머슨 등 세계적인 철학가들의 사상과 여러 종교를 연구한 후에 수많은 성공 철학서를 저술한 자기개발 분야의 대표적인 그런 선구적인 인물이죠. 이분은 특히 또 과학적인 그런 증거로 또 부자가 되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 책 첫 장은 부자가 될 거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부자가 되는 지혜를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첫 장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저한테 말해달라고 해서 너가 너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만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첫 번째가 내가 돈을 소중하게 기아하게 모셔야 되겠지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탐욕이나 욕심이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생명의 긍정이오 신의 축복이다. 오히려 이러한 욕망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보통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부자가 되고 싶어 해야 하고 그 욕망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혜와 신념, 행동과 실천, 창조와 감사의 태도를 지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악덕, 부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 주변에 아시는 지인들한테 물어봐도 부자가 되지 못한 특히 그 지인들을 보면 자기들은 그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부자들이 세상에서 손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런 부정부패라든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지혜를 공부하지 않은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하는 것이다. 우리 삶의 목적은 발전이다. 생명체는 자신을 최대한 발전시킬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 우리가 정신적, 영적, 육체적으로 최대한 발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될 권리를 지녔음을 의미한다. 자연의 목적은 생명의 진보와 번성이다. 인간은 그 힘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 삶의 우아함과 아름다움, 풍요로움 같은 것들, 다시 말해서 부가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부에 대한 열망은 사실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에 대한 욕망이다.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정신을 위해서 살며 영혼을 위해서 산다. 이들 중 어느 하나도 다른 둘보다 더 우월하거나 신성하지 않다. 세 가지 모두 똑같이 바람직한 것이며 셋 중 어느 하나라도 온전히 발현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육체와 정신을 돌보지 않고 영혼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옳지 않듯이 육체나 영혼을 무시한 채 정신만을 위해 사는 것도 옳지 않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때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 정말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행복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할 때 정말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가장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표현은 무언가를 베푸는 것이다. 아무것도 베풀 게 없는 사람은 남편이나 아버지로서 또 시민으로서 한 명의 인간 존재로서 자신의 자리를 채울 수가 없다. 인생의 100가지 문제 중에서 99가지 문제의 해답은 바로 돈에 있다. 말콤 포브스의 글을 인용을 했네요. 현재 당신이 얼마나 가난하든 상관없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만 하면 당신은 틀림없이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그런 법칙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공식, 법칙만 익히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고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능이 뛰어나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남보다 탁월한 재능을 타고났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또는 별다른 재능이 없는데도 결국 부자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려봐라. 부자가 된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그들이 어느 모로 보나 평균적인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 당신이 사는 도시의 누군가가 부자가 되었다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당신이 사는 나라의 누군가가 부자라면 당신 역시 부자가 될 수 있다. 현재 당신이 얼마나 가난하든 상관없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자잘할 필요는 전혀 없다. 가난은 시 속에서는 나름답지만 집안에서는 흉하다. 가난은 맑은 것처럼 들리지만 실생활에서는 비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가들, 시인들이 시인들은 우리가 전원생활에서 농부들의 삶을 보고 아름다운 시로 표현을 하지만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라든지 서민들은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신이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파괴하여 무효화시킬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 한 부와 생명력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일은 없다. 인간이라는 종에게는 언제나 풍부하게 넘치는 부가 존재한다. 당신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부자가 되는 특정한 방식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 말이 반복이 되죠. 특정한 방식을 실천하라. 자연은 무한한 보물 창고다. 항상 모두에게 돌아갈 충분한 부가 있음을 깨닫자. 그렇게 우리는 부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부는 무한한 보물 창고다. 누구든지 내가 또 가져가도 또 누군가가 가져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만큼 준비되어 있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는 하나의 물질에서 유래했으며 모든 만물은 그 물질에서 나온다. 새로운 존재와 형태들이 끊임없이 생성이 되고 과거의 형태들은 해체되고 없어진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근본 물질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특정한 형태를 지니지 않는 이 근본 물질의 공급량은 무한하다. 우주 역시 근본 물질에서 만들어졌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만물들 사이의 공간에는 만물의 원재로인 근본 물질이 가득 차 있다. 이미 존재하는 것, 이미 만들어진 것들의 수만 배를 만드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런 후에도 근본 물질은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자은에 있는 자은이 부족해서 또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한 부가 존재하지 않아서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 고민과 언쟁, 그리고 비어있는 돈지갑이다. 그 중에서 비어있는 돈지갑이 가장 크게 상처를 입힌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가 있고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으며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원하는 것을 계속하여 철저하게 생각하는 습관이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모든 책에서 다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생각은 무형 물질에서 유형의 부를 창조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다. 만물의 근원인 이 무형 물질은 생각하는 능력을 지녔다. 그리고 이 물질이 어떤 형태를 생각하면 그 형태가 실제로 생겨난다. 다시 말해서 무형의 근본 물질이 어떤 특정한 형태를 생각하면 그 형태가 되고 어떤 움직임을 생각하면 그 움직임이 나타난다.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은 고대에서부터 우리가 시크릿 비밀이라 해서 그렇게 암암리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생각의 비밀을 아신 분들이 우리가 인간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신과 같은 신만이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창조를 하고 또 그만큼 또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물질이 다양한 천체들로 이루어진 태양계를 생각하며 그러한 형태가 되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들을 움직인다. 이 무형에 생각하는 물질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일련의 운동 과정에 따라 움직인다. 이미 작동하고 있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특정한 통로로 흘러가게 만들어서 이렇게 집을 만들 때도 집을 빠른 속도로 지어서 완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간은 육체의 힘을 사용하여 기존의 형태와 존재들을 변형시키고 수정할 뿐이다. 무형의 근본 물질과 교감함으로써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음을 그 방법을 지금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소개하겠다. 무용의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계의 모든 존재는 그 근본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서로 달라 보이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요소들은 동일한 물질이 다르게 표현된 것들 뿐이다. 유기물과 무기물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형태들은 다른 모양을 띄지만 동일한 물질에서 나왔다. 바로 생각하는 물질이다. 그 생각하는 물질이 무언가를 생각하면 그와 똑같은 형태가 창조된다. 인간 역시 생각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모든 베스트셀러 책들이 다 이런 생각의 비밀을 토대로 해서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요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속으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또, 이 물질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고 스며들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 둘, 이 물질에 사고가 각인되면 그 사고에 의해 그려진 존재가 창조된다. 셋, 인간은 머리로 사고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생각을 무형의 물질에 각인하면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 자, 이제 이 지금 이 세 가지 핵심이 계속해서 이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면 이제 계속 지금 이 중간중간에 이제 자그마한 지나친 이기주의, 이타주의를 경계하라. 남을 위해 사신을 버리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또, 뭐, 각 장마다 돈이 좋게 되고 나쁘게 되는 것은 돈을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뭐, 유능한 사람은 재능이 뛰어나고 더하여 또 근면하다. 무능한 사람은 재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게으르다. 목표를 세우면 목표가 우리를 이끈다. 자, 정확한 목표를 정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라.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는 계속해서 이 세 가지 핵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또, 이 물질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고 스며들어서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 둘, 이 물질에 사고가 각인되면 그 사고에 의해 그려진 존재가 창조된다. 셋, 인간은 머리로 사고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생각을 무형의 물질에 각인하면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또, 이 물질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고 스며들어서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 둘, 이 물질에 사고가 각인되면 그 사고에 의해 그려진 존재가 창조된다. 셋, 인간은 머리로 사고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생각을 무형의 물질에 각인하면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 그렇게 이 책에서는 부자가 될 권리, 가학의 지혜, 또 지혜의 세 가지 원칙, 생명력을 키우는 지혜, 또 돈의 주인이 되는 지혜, 시간과 재산을 소중히 사용하는 지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지혜, 또 의지력을 사용하는 지혜, 부지런히 일하는 지혜, 행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지혜, 발전하는 인간관계를 맺는 지혜, 발전하는 사람이 되는 지혜, 장마다 설명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 핵심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웰러스 워틀스는 세상을 둘러싼 긍정의 에너지를 자기 안으로 이끌어내는 원리를 터득하였으며 그 원리를 실천하여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기 개발 분야의 대표적인 선구자인 그는 성공천왕의 거장 나폴레옹 힐, 영혼을 울리는 이야기의 달인 로버트 슐러, 시크릿을 쓰신 론다 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0인에 선정된 앤서니 라벤스, 데일 카네기, 혼다 캔, 데일 크링틴들에게 많은 영감을 줬다 합니다. 이들은 워틀스가 이끌어낸 원칙을 실천하여서 모두 눈부신 성과를 얻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나폴레옹 힐, 론다 번, 카네기, 혼다 캔, 앤서니 라벤슨 베스트셀러를 쓰신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쓴 그 책의 기본 빼대는 지금 좀 전에 말했던 세 가지 핵심 이 세 가지 핵심이 빼대가 되어서 이것을 그분들이 각기 나름대로 실천한 것들을 책으로 쓰신 것들이 다 이제 더 시크릿, 더 시크릿이 유명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책을 읽든지 지금 이 책에서 소개한 세 가지 핵심을 꼭 기억을 해서 읽는다면 종교 서적을 읽든 경기 서적을 읽든 어떤 예술 서적을 읽든 그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이루신 분들은 이 세 가지 핵심의 비밀을 아신 분들입니다. 네,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핵심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생활 속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은 아는 데에서, 머리에서 아는 대로 마치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매일 조금씩 생활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실천해서 습관화 만드는 것 이 생각의 비밀을 습관화 만들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각기 본인이 일고자 하는 그 꿈을 꼭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유튜브 소중한 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지혜 웰러스 워터스의 이 책을 마칠까 합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